아, 배고파. 아, 진짜 배고파서 신맛 나온다. 아, 배고파. 아, 너무 배고파. 안 되겠다. 일단 뭐라도 먹고 생각해야겠다. 사람이 밥을 먹어야 생각할 힘도 생기는 거지. 보자. 물 끓고 넣었어야 되는데. 기다려봅시다. 아, 배고파. 아, 배고파. 예쓰. 코호. 오케이. 아, 예쓰. 제가 오늘 스케줄 하면서 밥을 진짜 한 끼를 먹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저 먼저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, 김치. 김치. 와, 김치 냄새. 제가 지난번에 먹었을 때 너무 무미건조하게 먹어서. 일단 먹겠습니다. 자,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맛있다. 음 뭐... Q. Jakarta의 back that went well Q. Jakarta의이슬리덩이 사는 낙후 Q. Jakarta의 im Eaters Q. Jakarta의 이하이슬리덩이 사는 낙후 Q. Jakarta의 이사압은 말인 줄 알게 Q. Jakarta의 ims'ame 아저씨이의 andy sms 압력이 차가운 게 이를 것 같은 낙후 일부러 게임 안 했어요 다 소어 할래 참았습니다 일부러 게임 안 했어요. 다 사야돼요. 참았습니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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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. 안돼 안돼. 아 배불러. 잘 먹었습니다. 사우나 같은 거 있던데 반신욕 해보세요.